여러분 반갑습니다. 삼성전자매니아 천만전자입니다. 오늘은 국민연금이죠. 국민연금 20년 증시 호황에 삼성전자로만 20조 벌었다네요. 참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이번 기회는 돈을 좀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. 돈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국민연금 평가액 증가를 한번 살펴볼건데요. 국민연금이 5% 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지난해 58조원에 육박하는 평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.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에서 국민연금이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75개의 기업의 주식을 한번 분석을 해봤겠죠.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 가치가 지난 22일 종가 기준에 가지고 총 181조 2975원이라네요. 엄청난 돈이죠. 181조 2975억원 이렇게 집계됐어요.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약 57조 6800원이 늘은거야. 엄청 늘은거죠. 평상시 이렇게 못 늘었는데 유독 실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으로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.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또 투자 효자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. 국민연금의 3전 보유 지분이 10.7%로 해서 지난해 초보다 0.08% 좀 높아졌다고 하네요.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 지분 가치는 총 56조 977억원이죠. 그러니까 20년 초보다 약 20조 정도 늘었다는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20조 벌었다는거에요. 3전 주가가 지난해보다 55.6% 상승한 덕으로 전체 지분 증가액의 35%가 3전이 기한거랍니다. 3전 그 기여한 그 퍼센트도 굉장히 높고 결국 평가액도 상당히 높아진거에요. 그만큼 삼성이 상승력이 좋았다는거죠. 삼성 덕을 많이 본게 역시 국민연금이에요. 근데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한 돈이잖아요. 근데 이 국민연금이 잘해야돼. 근데 계속 요즘 보면은 계속 매도를 치잖아요. 그러다보니까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거나 하방으로 많이 기울어진 경우 있어요. 뭐 국민연금 나중 그 국민연금이 나름대로의 속상 사정을 있겠죠. 뭔가 그 평가액이나 그런 돈이 있으면 어느정도 그 맞춘다고 주식 일정 부분을 팔아치우는가 보더라구요. 무조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없는가 봅니다. 그 평가 기준 보유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요즘 뭐 국민연금이 완전 욕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자꾸 팔아버리면 매도 쳐버리면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. 그래서 향후 저의 생각은 꼭 너무 이렇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유지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국민연금이 좀 적극 나서가지고 어려운 종목들은 좀 많이 예수해줘서 좀 살려줬으면 하는 좋은 것 같아요. 하여튼은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덕을 많이 보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이용해서 20조 벌었다는 것은 하여튼 놀라우고 쇼킹한 사건입니다. 그만큼 삼성전자가 믿을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.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믿고 장기 투자하면 좋을 겁니다. 오늘같이 좀 떨어졌다 가지고 우울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떨어지면 또 오름이 있고 오름이 떨어지는데 길게 보면은 우상행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. 이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.